이겨멘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엄마 아빠입니다 댕댕아 댕댕이라 미호구나 우리 아기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돼 아기가 장난을 쳐서 위험해질 수 있거든 막 락스를 먹는다거나 포크로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기를 찾아서 빨리 보호해 주자 우리 아가야 우리 아가야 귀여운 아기야 어 이거 아기다 아 늑대 아기네 늑대 아기 늑대야 아빠 안녕하세요 너는 어떡해 몇 개월밖에 안 된 애가 사춘기가 왔니? 무슨 소리야 아빠 저처럼 귀여운 아기가 좋다고 아 비켜 여메니를 똑 닮았네 어디갔니? 리아 아기는 내가 돌볼게 아이 뭐야 미안한데 나 늑대 아기 놓쳤어 엉엉엉 아 음 식탁재료 들어 가야지 엉엉이 어디가 응 저도 안 한 락스 한 번 마시고 싶다 안 돼 안 돼 아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엉엉 엉엉 와 유리조각 엄청 맛있다 배터리 맛있겠다 배터리 먹어야지 뭐 칼집었어요 아빠 그 칼에 들면 안돼 어쩔? 야 애들이 날 때리는데 어떻게 뺐냐? 아아아아 야 애가 날 찔러 야 이러지마 야 그런 위험한걸 너가 왜 들고 있니? 아니 애들 어떻게 뺏어 쟤? 아 여깄다 여깄다 샤드 샤드 락스먹어 비는다 죽었다 진짜 일로와 아기들이 아무래도 말썽을 너무 피우는거 같아 어디있어 락스도 배터리 맛있겠다 응애 응애 콜센트? 콜센트 어디야지 응애 응애 넌 요루야 응애 따라와 너 너는 말썽을 너무 피운다 응애 응애 아빠가 아주 좋은 곳에 데리고 와줄게 응애 응애 어디갔어 얘? 응애 문 열어라 응애 응애 수영장 들어가야겠다 응애 응애 아 놓쳤어 야 놓쳤어 응 수영해야지 응 수영아 쟤웅아 아이 숨을 못 쉬겠다 응 헐 죽는거 아님? 응애 아 죽겠다 응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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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긴 고기 넣는 곳이야 임마! 아 아기 돌보기 안 해라 집 나갈래. 응애! 갈면 응애! 일루와! 응애! 어! 이겼다. 자 이번에는 밤새 생존하거나 집 전기를 복구하세요. 악몽. 이겨면! 오? 오?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이코패스한 소리 들었지. 하하하하! 난 악령이 들었지! 악령이... 미워하기는 악령이 들었구나. 오? 우측 좋은데? 아빠다! 슈퍼라! 오! 오 얘들아! 나는 악마가 들렸다. 얘들아! 오빠야! 오빠! 난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마음에 안 들었어. 어머 얘들아 지금 뭐하는 거니? 아주 잘 도망치는군. 얘들아 엄마야 엄마! 박친이! 얘들아! 박친이! 얘들아 조금만 진정할 수 있겠어? 박친이! 에ㅋㅋ 박치기로 한 명 보냈다. 너 너 박친이 만점 맞아 벌레! 뭐야? 어떻게 얼굴 나온 건데? 혀 꼬미느라. 응. 저 녀석 나를 도발하다니. 너 어떻게 해? 어떻게 살아나고? 음. 램프로 치 버릴 거야. 흐으으으으으으으. 아이 마음에 진짜 안드네.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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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읍 bonito! 들어갔다 자 녀석! 이거 애들이 아니다 이거 잡아! 잡아! 여기 악몽! 말도 안 된다고! 이거 어떻게 나가! 아암! 지금 감히 우리보고 악몽이라 한 거야 이 녀석! 죽으라! 얘기들 너무 잔인해. 헝그리 게임! 죽을 때까지 싸우세요. 최후의 생명자가 승리합니다. 아기끼리 싸우는 거네. 나 그런 거 자리내서 못해. 로드? 어떻게 아기끼리 싸워? 어머나? 아기끼리 싸우는 게임이라. 재밌겠는걸? 싸워 싸워. 죽어 죽어. 야 뺀지 들어. 죽어 죽어 죽어. 내가 최강자다. 망치! 망치로 그냥! 로스엄마! 오합라구야! 망치! 두 개걸 분쇄기 그냥! 짜식! 짜식! 나 죽었다. 내가 1등한다. 내가 1등한다. 내가 1등한다. 짜식! 망치 인마 망치! 내가 1등한다. 내가 1등한다. 내가 1등한다. 망치 망치 망치. 늑대랑 리아. 늑대랑 리아. 망치망치 망치. 내가 1등한다. 내가 1등한다. 1행전. 리아 승리. 자 이번에는. 우리 아기를 일상을 생활하는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요. 좋아요. 나 또 악령이 깃든 아기가 될 수 있을까? 아기를 보호하세요. 악령! 악령이 깃든 아기. 악령이 깃든 악령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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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아 이거 어떻게 보호하는 건데. 악령? 악령이. 알 수 있을까? 아기를 찾아. 일단 악령이. 아기를 찾아. 콘센트는. 콘센트 구멍을 막는게 있고. 이 집 애가 누구에요? 악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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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집 애가 누구에요 도대체. 악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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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센트. 텔레를 꽂으면 위험해요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어? 텔레비전 켰어 아니 아니 커가지고 이상한 거 봐야지 형님 이상한 거 벌써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난 집어가고 있지 너네는 대기가 먹는 아 도대체 어떻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? 난 세탁기 속에 이제 아니? 안 되겠다 너는 비타민이나 먹어라? 안 돼! 안 돼! 나를 까맣어! 알겠다 미호하기가 있어요 나오렴 아니 나오렴 나오렴 넌 뭐야! 미호하기는 어떻게 장난칠 거죠? 이 놈 맛있어! 비누를 먹더니 애가 파란색이 됐는데 얼굴이? 벽 밑으로 들어가게? 못 들어가! 안 돼! 다다 다다 야 이 녀석이 숟가락으로 쳐간다! 야 이 녀석이 숟가락으로 쳐간다! 야 이 녀석이 숟가락으로 쳐간다! 야 숟가락을 콘센트에 넣어가지고 죽었어요 안 돼! 저 부모들이 우릴 죽일러 하고 있어 네가 죽은 거야! 미호 미호하기 미호하기 일로 와보세요 일로 마우치는 나를 죽인다! 미호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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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숟가락 들어보세요 자 콩센트에 넣어보세요 미호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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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 안에 있는 악령을 빼드릴 거예요 악령을 단 한 번에 빼드릴게요 이러보세요 자 이 숟가락 들어보세요 네 숟가락 알겠다 네 콘센트 껴보세요 네 숟가락을 콘센트로 네 이러면 되는 거야? 이러면 되는 걸까? 여러분들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기 뭐죠? 이름도 뭐 기억이 안 나요? 악령이 깃든 악이요 악령이 깃든 악이 플레이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안녕 여러분들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빙 щelp nam p p awn p p p p p p 안녕